천만 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의 처단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가안전보위보 특별군사재판진행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확대회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반당 반혁명 정파본자들에게 혁명의 존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우리의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외침이 온 나라를 진감하고 있는 속에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가안전보위보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특별군사재판은 현대판정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귀합하고 분판을 형성하여 우리의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 가전 모략과 비열한 수법으로 국가전보 음모에 극악한 범죄를 감행한 비소자 장성택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의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되었다. 공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가안전보위보 특별군사재판소 판결문이 랑덕되었다. 판결문의 구절구절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이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인 장성택의 무리위에 내려진 정의와 격분에 찬 우리의 군대와 인민의 존엄한 철초와도 같았다. 피소자 장성택은 우리의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다. 장성택은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지위에 등령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덕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앉았다. 장성택은 특히 경야는 김종은 동지로부터 이전 시기보다 더 높은 직무와 더 큰 믿음을 받았다. 장성택이 백두산 철세위인들로부터 받아앉은 정치적 믿음과 은혜는 너무도 분해 넘치는 것이었다. 믿음에는 의리로 보답하고 은혜는 충정으로 갚는 것이 인간의 접어죽인 도리이다. 그러나 개만도 못한 조악한 인간 세력이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앉은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친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로할 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 너무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몽 양봉 의미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장성택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염원과 의사에 따라 경야는 김종원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초대할 때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도외되는 시기에 왼새끼를 꼬면서 용도의 계승문제를 의무로 양으로 방해하는 전치의 용납 못할 대역지를 지었다. 놈은 자기의 교묘한 책동이 통할 수 없게 되고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명들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경야는 김종원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셨다는 결정에 선포되어 온 장례가 열광적인 환호로 끌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 불순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 치솟는 분들을 자아냈다. 놈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경야는 김종원 동지의 군용도 집안과 용군체계가 공고해지면 앞으로 제놈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탈취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자인하였다. 장성택은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일찍이 너무도 애속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자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정권 야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책동하기 시작하였다. 장성택은 경야는 원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현재 지도를 자주 수행하게 된 것을 악행하여 제놈이 늘 원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혁명의 순회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줘 제놈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고 꾀하였다. 장성택은 제놈이 당과 국가 지도비를 뒤집어 엎는 데 써먹을 반동불의들을 귀합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이 말씀을 고육하고 제놈에게 아부와 춤하고 추종하다가 된 타격을 받고 절직 해임된 자들을 비롯한 불순 이색본자들을 혐의한 방법으로 당중앙연회 부수와 산하기관들에 끌어들였다. 장성택은 청년사업부문에 배겨있으면서 적들에게 매술이여 변질한 자들, 배신자들과 한동아리가 되어 우리나라 청년운동에 엄중한 해독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자들이 당의 단호한 조치에 의하여 적발 숙청된 이후에도 그 끈압을 들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 박아놓았다. 넌은 1980년대부터 아첨권인 니령환움을 제놈이 다른 직무에 조동될 때마다 끌고 다니었으며 당의 일적 용도를 고부하는 정파적 행동을 하여 쫓겨놨던 그자를 체계적으로 당중앙연회 제1부부장 자리에까지 올려놓아 제놈의 신복철기로 만들어놓았다. 장성택은 당의 일적 용도를 고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놨던 측근들과 아첨권들을 혐의한 방법으로 몇 년 사이에 제놈이 있는 부소와 산하단이들에 끌어올리고 전과자 경력에 문제가 있는 자, 불평불만을 가진 자들을 체계적으로 자기주의에 귀합하고는 그 위에 신성불가침의 전지로 군림하였다. 넌은 부소와 산하단이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누리면서 나라의 전만사업을 거둬쥐고 성중앙기관들의 깊숙이 손을 뻗치려고 책동하였으며 제놈이 있던 부소를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놓았다. 넌은 무험하게도 대동강 타일공장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자이크 영상작품과 현지지도 사족비를 모시는 사업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 내무군 군부대에 보내주신 진필소환을 천연화강석에 새겨 부대의 지부 정사 앞에 정중히 모시자는 장병들의 일치한 의견을 묵살하는 끝에 마지못해 그늘진 한쪽 구석에 권립하게 내려먹이는 망동을 부렸다. 장성택이 지난 기간 우리당의 조직적 의사인 당의 로손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고액하는 반당적 행위를 감행한 것은 제놈을 당에서 결렬한 문제도 당의 방침도 뒤집을 수 있는 특수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여 제놈에 대한 극도의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는 고해적이고 불술한 기도의 발로였다. 장성택은 제놈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의 군비와 인민의 깨끗한 충정과 뜨거운 지성에 깃뚫어있는 물자들까지도 중도에서 가르쳐 신복절개들에게 나눠주면서 제놈의 난내를 하는 무험한 짓을 하였다. 장성택이 제놈에 대한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고 끈질기게 책동한 결과 놈이 있던 부수와 산악기관의 아천분자, 추정분자들은 장성택을 일본 동지라고 쳐주며 어떻게 하나 잘 보이기 위해 당의 지시도 고액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장성택은 부수와 대상기관의 당의 방침보다도 제놈의 말을 더 중시하고 받아무는 이질적인 사업체계를 세워넘으로써 신복절개들과 추정자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게 하였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들은 그가 누구이든 혁명의 정대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런 자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 장성택은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르치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 총리자리에 올라앉을 개꿈을 끄면서 제놈의 있던 부수가 나라의 중력 경제 부문들을 다 거둬지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이를 몰아가려고 핵책하였다. 넘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세워주신 새로운 국가기구 체계를 무시하고 내각 소속 검열 감독기관들을 제놈 밑에 소속시키었으며 위원회 성중앙기관과 도시군국기관을 내오거나 없애는 문제 무역 및 외화벌이 단위와 제외기구를 조직하는 문제 생활위 적용 문제를 비롯하여 내각에서 맡아가던 일체기구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손안에 거둬지고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내각이 경제사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 넘은 국가건설감독기구와 관련한 문제를 내각과 해당 송과 합의도 하지 않고 당의 고집 보고를 드리려고 시도하다가 해당 일꾼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건설법과 우권난다는 정당한 의견을 제기하자 그러면 건설법을 뜯어고 치면 되지 않는가고 망발하였다. 장성택은 직권을 악행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신 수도건설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헝컬어 놓아 몇 년 사이에 건설건제기지들을 폐후로 만들다시피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수도건설단의 기술자 기능공대회를 약화시키었으며 종료건설단의들을 신복들에게 넘겨주어 돈벌이를 하게 만들어 넘으로써 평양시 건설을 고의종으로 방해하였다. 장성택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신복들이 고관권들에게 소가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5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라선 경제무역 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소슴치 않았다. 2009년 만고역적 방랑기넘을 부추겨 수천억 원의 우리 돈을 남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기하고 민심을 오지럽히도록 배우 조종한 장본인도 바로 장성택이다. 장성택은 정치적 야망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위하고 부정부팽인을 일삼음해서 우리 사회에 안일회의하고 무기일적인 독서를 퍼뜨리는 데 앞장섰다. 1980년대 광복권이 건설 때부터 귀금성을 고도 모아온 장성택은 수중에 비밀기관을 만들어놓고는 국가의 법은 안정에도 없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내어 귀금성을 사들임으로써 국가의 재정관리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수하는 반국가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장성택은 2009년부터 언가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들을 신복졸개들에게 유포시켜 자본주인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하였으며 가는 것마다에서 돈을 망탕 뿌리면서 부하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장성택이 2009년 한 해에만 제놈의 비밀 돈 창고에서 460여만 유료를 꼬어내 탕진한 사실과 외국 더박장 출임까지 한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놈이 얼마나 타락변질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장성택은 정권 야역이 미쳐 분별을 잃고 날뛰던 나머지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송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오리석게 탓하나면서 인민군대까지 마설을 뻗치려고 집의하게 책동하였다. 장성택 넘은 심리과정에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 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 용도자 동지이다고 만고육적의 초악한 모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넘은 정변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인맥 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들을 이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몰아 소화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하였다. 최군에 임명된 군대 간부들은 잘 몰라도 이전식이 임명된 군대 간부들과는 면목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이 더 악화되면 군대도 정변에 동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였다. 그리고 내가 있던 부서의 리령화 장수기를 비롯한 신복들은 얼마든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보았으며 정변의 인민보안기관을 담당한 사람도 나의 측근으로 이용해보려고 하였다. 이밖에 몇 명도 내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끄리낌없이 뇌가렸다. 장성택 넘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종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조조한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정의를 하려고 하였다. 내가 정의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종하게 생활문지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 것이며 정변은 손절없게 송사될 것으로 다선화했다고 도설하였다. 장성택은 비열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후 외부 세계에 개혁과로 인식된 제념의 조악한 멀고를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신정권이 외국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리석게 망상하였다. 모든 사실은 장성택이 미국과 괴리역적 폐당해 전략적 인내 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성하여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 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장각하려고 오래전부터 가장 교활하고 음명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악랄하게 작동하여 온 천하의 둘도 없는 만고역적 매국노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장성택의 반당적 반국가적 반의미적인 주약은 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심리과정에 그 가정스럽고 초악한 전무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 시대와 역사는 당과 혁명의 원수 인민의 원수이며 극악한 조국 반역자인 장성택의 짓돌리는 죄상을 영원히 기록하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가 열백 번 바뀌어도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없는 것이 백두의 혈통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은 오직 김일성 김종일 김종운동체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 하늘 아래서 감히 김종운동체 유일적 용도를 고부하고 논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 숨어있던 모지를 쓸어모아 역사의 존엄한 심판대에 위에 올려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분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인민과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 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하였으며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형용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결히 단절기탄함에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의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재팽되었다.